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네 오늘 1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멤버들이 오늘 전혀 1%도 생각을 못해서 너무나 당황을 해서 감사 인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오늘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아니었으면은 절대로 일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무대에서 너무 당황을 해갖고 멤버들 표정 보셨죠? 이렇게 첫 방송 하자마자 1위를 한게 처음이어서 더욱더 기분이 좋고 네 정말로 여러분들 아니었으면은 1위를 못했을 겁니다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주 밖에 안남았지만 더욱 더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투표율을 보고 감독님도 많이 놀라셨더라구요 그래서 더욱 기분도 좋았고 우리 후배분들도 진심으로 축하해줘서 더욱더 더욱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져서 여러분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감기 조심하시구요 응원하러 항상 와주시는 우리 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진 못해도 뒤에서 응원해주시고 챙겨주시는 팬분들 항상 고맙고 계시지만 네 더더욱 감사드리고 저 열심히 준비한 앨범도 이렇게 많이 사랑해주시니까 더욱더 네 기분이 좋은거 같습니다 네 아 너무 놀라서 지금도 기분이 좀 이상하네요 네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옷 따뜻하게 챙겨 입고 다니시구요 네 감사합니다 어 또 이제 활동할때 멤버들하고 급으로 갑자기 브이앱 할테니까 또 기다려주시구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감사하다는 얘기밖에 들을 얘기가 없어서 또 오랜만에 또 낸 앨범이어서 멤버들끼리 회의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음 많이 좋아해주시고 너무 너무 기분좋고 어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주말 잘 보내시구요 다음주도 열심히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히타의 전진이었습니다 스태프가 히타의 전진 오늘의 서비스는 히타의 전진 감사합니다.